그럼 이러한 잔존비대칭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건가요? 음... 저라면 그러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거든요. 전형적인 제가 얘에요. 제가 이런 얼굴이에요. 여러분 인식하시나요? 제 얼굴이 그렇게 생긴거? 모르시겠죠? 제 얼굴 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얘에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여드릴까? 음... 볼펜이 있나? 이거 뭐 내 얼굴 흠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책상에 볼펜이 없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이빨을 무는 거거든요? 볼펜이 없네? 아, 여기 있다. 이거를요. 이제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눈높이를 보자요. 귀높이를 보고요. 위거리가 달라요. 여긴 짧죠? 이게 커요. 당면. 아시켜보고? 여기가 짧고 이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큽니다. 그리고 웃을 때도 보면요. 이렇게 보자. 썩소한다고 친구들이 만나. 소풍가서 찍은 사진이 다 그래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대칭이 있고 저도 코가 또 엄청 휘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코가 이렇게 휘었어요. 요 높이도 다르죠? 잘 보면 귀높이도 달라요. 얘가 높아요. 그래서 안경 쓴 맨날 이렇게 돼요? 진료실에 오시면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저쪽 귀모양이 달라요. 생긴 게. 이게 더 높아요. 얘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귀뽑이 생긴 게 달라요. 얘가 더 이렇게 뿅 올라갔고요. 얘가 좀 동그래요. 보이시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걸 뭐 평생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참고로. 이런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있을까 말까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고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